고고!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팀장님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 펫도. 출발 늘렸어, 출발 늘렸어. 출발 살짝 느끼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티 나지 않아요. 티 나지 않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가급적이면 기록을 위해서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가 뭐 따로 얘기해 드리지 않아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드리프트 깔끔하고요. 깔끔하죠, 깔끔해요. 자, 들어갈 것입니다. 유턴 트럭 다 왔어요. 사실 이 트랙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지름길 구간만 들어가게 되면 기록 간축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는 컨베이어 벨트 구간. 오히려. 제일 막내가 누구였죠? 가만 있어봐! 나는 고명진 드라이버 편. 야, 이거 정말. 이건 반칙이죠, 이거. 이건 반칙이죠, 이거. 네, 김대겸의 설리와는 참 고명 올수록 아이고, 이거 반칙이에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게 이동훈 팀장님 손가락이 반칙이시라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초죠. 반칙상, 피니티.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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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보죠, 고명진 드라이버의 실력. 3, 2, 1. 스타트. 스타트 부스터부터 벌써 쓰잖아요. 역대 카트 선수들 중에 가장 강력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명진 드라이버. 제가 현역 시절 보다 펜션이에요. 이야, 깔끔해요. 부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름길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쿠! 저희가 회를 거듭할수록 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훈 팀장님은 맨 아래로 내려가실 것 같습니다. 꼭 그런 회를 섭외를. 아, 이거 좋아요. 네, 괜찮아요. 나 진짜 너무 못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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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면 되죠, 지름길로. 지름길 따위 안 가도 돼요. 나는 탄탄하게. 나는 한 걸음씩. 꾸준히.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스탭보다는 빠를 것 같아요.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길만이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도 있는 겁니다. 어찌 됐든 늦게 가셔도.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잠깐 화장실 좀 받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걸렸죠? 마지막 레벨 남았어요.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저는 제가 봤던 카트라인더 경기 중에 제일 재밌어요. 2분 30초 때를 좀 지났고요. 굉장히 빨라요. 이제 마지막. 40초 때면 뭐 거의. 여러분 끝까지 끊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이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록을. 2분 45초 7이었나요? 7. 5점. 채 impro가? 5점. 5점.